타이밍이다. 저, 소라. 나 너한테 프로포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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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 좀 취해봐. 프로포즈? 어? 포즈. 아. 포즈! 뭐 할까? 핫할까? 바보냐? 바보냐고. 왜, 왜 웃지? 근데 너 혹시 지금 프로포즈 하려는 거 아니지? 어? 프로포즈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냐? 비. 밀. 유. 지. 비. 아닌데? 에이, 드라마에서처럼 유람선 통째로 빌려서 막 불꽃 터뜨리고 어? 동석 씨가 3단 케이크 밀고 나오고 백인혁이 꽃가루 뿌리고 뭐 그런 거 아니야? 동석 씨 나오세요. 백인혁 나와라. 동석아. 백인혁. 나와. 백인혁아. 아, 근데. 진짜 아닌데? 일은 어쩌지? 으이그, 농담이네요. 당황하기. 농담이야? 아, 재밌네. 어, 이번 건 진짜 재밌다. 안 돼. 이 다행이 아니야. 스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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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추운데? 야 완전 시베리아야 어? 감기 걸려 근데 현재야 뭐가 막 터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내 심장이 터지는 소리야 아아아아아 hit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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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